자 랭게임 좀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랭크게임이요 이게 전략적 팀 전투 랭크게임을 가고 싶은데 제가 강등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 액댐을 본 랭게임에서 적용을 시켜보자 허쌤 가자 다이아 가자 어린 친구들한테 인기 많아요? 그래요? 왜 난 모르겠지? 유아 채널 할까? 나도 제2의 보람 허람 허람튜브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못하거든 내 것도 지금 벅차 죽겠는데 어? 아군 담아면 안 되는데 너 일로 와 한 대 맞고 가 근데 이거 K1 어떻게 벌써 조져야 되는데 제 레벨 6인데 괜찮을까? 나 이거 하나만 밀면 안 될까? 잠시만 우리 팀 정글은 왜 안 오지? 어? K1 미아요 K1 미아요 K1 미아요 아 조졌다 아 뭐야 그냥 집 가는 거였어? 이거 빨리 밀고 아 그래도 요거 철거는 다 했다 철거만 다 하면 되죠 뭐 아 복동중국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뭐야 어 뭘 아픈데 이제 아 잠시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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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뭐야 왜 쪼는 거지? 왜 쪼았지 쟤? 흠... 왜 쪼았지? 다이아 가기는 어떻게 됐어? 지금 다이아 가고 있어요 이거 이게 그거예요 못 가겠다? 다이아는 못 가도 다이아 페스티벌으로 간다? 다이아 페스티벌에서 만나요! 다이아 페스티벌에서 만나요 사는 게 꿀잼 나 그냥 갈게 안녕 왜 생각보다 안 아프지 베이가야 잠시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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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진짜 아파 진짜 아파 진짜 너무 아파 짜잔 나이스 아 나이스 나이스 아 리쉔 나이스 쪼금 늦게 왔지? 개꿀 뭐야 얘 챌린저였는데요? 2014년도에? 끌어줘 끌어줘 아 아 챌린저 칼 야 길 어 뭐야 자 자 자 미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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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요 좋아요 쪼어 좋아요 아 철거도 있네 헐 쪼어 마무리 아 쪼어 좋습니다 여자친구한테 세명 뜨떼띠 하는 영상 보여줬더니 소세지 볼 때마다 세명 생각난데요 오빠들 이제 내가 캐리할게 가자 쓰레쉬 와 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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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을 뻔 했어요 쓰레쉬 형 우리 쓰레쉬 형 우리 죽을 뻔 했어요 어어 좋았어 예측 좋았는데 나는 백더우를 위해서 태어난 사람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백더우를 해볼겁니다 근데 백더우를 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거는 우리 팀의 팀워크 진짜 중요하거든요 아 아 개망했는데 얼떨떨에 서블킬했네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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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나이스 나이스 자 유령 무기까지 나왔고 그 다음에 갈템은 무한의 대검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텀 가다가 지금 탑 라인이 되게 좋거든요 아 어라 이제 나빠졌어요 자 이제 바텀을 쭉 밀면 되겠습니다 우리 팀 안 잘리기만 하면 되는데 자 잠시만요 점멸 뺐지 케일 점멸 뺐지 피들쓰기 점멸 뺐지 저 플레이 이 됐다구요 저격이요 진짜 저격당하고 싶으세요 아직 쭈롯은 안 쓸게요 왜냐면은 쭈롯은 한 번에 밀수 뭐하는 놈이죠 자 애들 미드 4명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티모가 사이드를 돌고 있는데 어 애들 사라졌어요 지금 왜 나도 사라져야지 어 리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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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던진다 리신 던진 리신 던 리신 던졌다 리신 던졌다 아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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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아냐아냐아냐 아 나 이러다가 진짜 플레이 3 가는거 아니에요? 퍼블 하나만 주라 감사합니다 하하핳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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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이즈 신나요 라이즈랑 이렇게 사이좋게 CS 먹으면 안되는데 하하핳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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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되에 아 아 진짜 아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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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투력 측정기가 라이즈 고수라고 합니다 조심하십쇼 어 친구야 우리 시청자가 너 고수래 이거 하나만 먹으면 안될까? 고마워 얏 얏 하하핳 하하핳 미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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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미안해 나 미니언 좀 먹어도 될까? 고마워 내가 왜 허락을 갖고 있지? 플래시 있어? 뭔가 개망했는데 우리 이거 탈론이 로밍 와줬으니까 저도 로밍을 한번 가줘야될 것 같습니다 뭔가 호흡이 진짜 안좋아요 뭔가 호흡이 진짜 안좋은데 잡았으니깐 됐지 뭐 뭐 이렇게 호흡이 안좋지 우리? 뭔가 이득인데 나는 왜왔지? 하하핳 까꿍 아핳 아 미안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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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픽셀되어 줄 몰랐어 자 갈게요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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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 조 조 조 조 조 조 조 조 할인 어휘 좋아 이거 내가 먹으면 안될까? 먹었당 아 이거 블루까지 내가 먹는게 블루까지 먹는게 소원인데 헐 뭐야 이지야 너 먹어 니꺼야 이지야 내가 널 위해서 준비했어 어 면 뭐야 궁으로 먹는거야? 먹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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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해 바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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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친구들 걔는 바론이 아냐 얘는 노틀러스라는 친구야 나이스 승사 나는 탑구고 자 이번에는 대포 먹고 밀었다 나이스 이제 스르륵 밀고 나 나 죽어요 나 죽어요 아 나 죽었어 하지만 우리팀이 게임을 끝났다면은 저는 죽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치 고양아 야 안 끝내네 선생님들 끝내네 아 나 기다려주는거구나 지금 포토앨범 오케이 나 가 나 가 나 가 나 잠시만 나 커지고 가 됐스 쎄 카치 슛 쎄 육 하으 으으 근데 여기서 99포인트 뜨면 더 레전드인데 인생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